지금 코로나19때문에 지금 국민생활관도 아이들 극장도 문 안었네 최근에 신호등도 그 운행도 썼지만 지금은 노란불이 깜빡깜빡 계속 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되거든요 어떡하지 이걸 요즘 거기 젤로집에 가봤었는데 다시 언제 갈까 모르고 어? 저기 마을버스가 있네 지금 예전에 여기 편의점이 그 CU라는 영어가 쓰인 거였는데 지금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잘 봤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